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했냐면 사용자가 로그인 with Facebook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는 저 주소로, 패스포트가 만들어온 주소로 이동을 하겠죠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페이스북, 즉 리소스 서버는 사용자에게 로그인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에 성공을 하게 되면 리소스 서버는 이렇게 생긴 화면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앱에게 이런 권한을 승인하겠습니까? 라고 보여주는 저런 화면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승인을 하면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승인 버튼을 사용자가 클릭했다면 그걸 이제 승인했다는 것이 리소스 서버에게 가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리소스 서버는 유저 아이디 1번은 스코트 B와 C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1번에게 승인하고 있구나 그러면 정말 저 클라이언트 1번이 클라이언트 1번이 맞을까? 저걸 확인해야겠네?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리소스 서버는 임시 비밀번호인 authorization code 값을 발급 만들어요 그리고 저 authorization code를 리소스 서버를 통해서 리디렉션을 시키고 리소스 오너죠 리소스 오너에게 저걸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파라미터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authorization code 값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도 리소스 서버와 똑같은 authorization code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리소스 서버가 authorization code를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할 건데 클라이언트가 어떤 URL을 통해서 그 정보를 수신받을까? 라는 것을 구현하고 그리고 리소스 서버에게 알려줘야 돼요 바로 그 정보가 리디렉트 URL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패스포트 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걸 일단 카피해서 붙여넣기 합시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즉,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auth-facebook-callback으로 들어오게 되면 패스포트가 알아서 동작해서 그 다음 처리를 그 다음 작업들을 알아서 해줘요 상당히 복잡한 일인데 그래서 성공했으면 루트로 보내버리고요 실패했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는 거죠 우리는 auth 로그인으로 보냅시다 됐나요?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클라이언트는 자기가 갖고 있는 autholization 코드를 리소스 오너를 통해서 리소스 서버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그리고 autholization 코드 그리고 리디렉트 URL 값까지 저것들을 은밀하게 아주 신중하게 리소스 서버에게 저렇게 URL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URL을 만드는 건 힘들겠죠? 그리고 리소스 서버한테 보내는 것도 쉽지 않겠죠? 여기 있는 이 코드 값을 받은 리소스 서버는 여기 있는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과 클라이언트 아이디 리소스 URL, 리디렉트 URL 이런 값들을 쭉 대조해서 이 클라이언트가 그 클라이언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맞다 라고 하면 리소스 서버는 액세스 토큰이라고 하는 궁극의 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키를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액세스 토큰은 예를 들면 4다 이렇게 그럼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을 자신의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리소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액세스 토큰 4라고 하는 공통의 값을 갖게 된 것이고 저 액세스 토큰은 우리가 리소스 서버에 접속할 때 저 스콥에 해당되는 저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,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비밀키가 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는 리소스 서버에게 다시 API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뭘 요청하냐면 리소스 오너의 리소스 서버 상에서의 아이디, 프로필 정보 이런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해 주겠죠 그 응답이 끝나면 비로소 여기에 있는 이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 겁니다 정말 많은 과정이 블랙박스로, 내부적으로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것까지만 해 봅시다 페이스북 스트레티지를 저는 여기다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액세스 토큰, 리프라시 토큰, 프로필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잘 넘어오는지까지만 확인해 봅시다 여기에서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을 클릭하면 안전하지 않은 로그인이 차단됨 이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제대로 된 이 주소를 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소 그대로를 카피해서 여기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가셔서 설정 그 다음 여기 유효한 OAuth Redirection URL에다가 저걸 붙여넣기 하고 저장을 합니다 자, 됐어요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자,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했더니 이렇게 뜨죠 Passport 4에서 수신하는 정보 Go은님으로 계속 클릭하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돼요? 이게 나오죠 페이스북 스트레티지 여기 있는 이 값이 액세스 토큰이고 그리고 리프레쉬 토큰은 페이스북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정보가 페이스북의 아이디 기타 등등의 프로필 정보들이 잘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